노랫머리 무릎뜯기, 고집기, 깨울기 and 볼에 따라 꺾기 리스웨어, 선그레스 Hey! 미, 슈아, 시컷, 레이디 손대에 묻은 손수건은 좀 빼줄래? Hey! 뭐야, 긴승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게 건네 조금은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좀 따가운 시선 받으면 어때? 네게 줄려고 찐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온다 너 진짜 귀여워, 진짜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들러붙어 이거 뭐예요? 저거 뭐예요? Are you have a girlfriend? Hey! 미, 슈아, 시컷, 레이디 손대에 묻은 손수건은 좀 떼줄래? Hey! 뭐야, 긴승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You know what I'm saying?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게 건네 조금은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Yeah! 좀 따가운 시선 받으면 어때? 네게 줄려고 찐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온다 Yeah! By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